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영심 아픔과 초대합니다. 심장 박수 한번 주세요. 가자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노래로 갈게요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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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그냥 다섯 곡 갈아네. 그냥 다섯 곡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신나게. 어차피 아니 세월도 빨리빨리 가서 서러워 죽겠구만. 뭐하게 노래도 빨리 빨리 하라고 나 몰라. 슬렁슬렁 그냥 들멍들멍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나. 그렇지요? 뭐든지 여기저기서 막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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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장의 맛이 같아. 여기저기 쟤리시장의 밥이 이런 맛이야. 그래서 신나는 노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5시 5시 55분 지금 몇분인데요 바빠 죽겄네 바빠 죽겄어 자 갑니다 어차피 가는거 어허허허 내가 할거는 해야되요 그래도 천연히 나와서 딱 두곡 밖에 여유가 없다네요 지금부터 신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도 함께 좀 즐겨주시면 좋겠어요 그 박수추는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이렇게 등등등등 딸래미도 있는데 자 다같이 함성 박수 한번 주실까요 아 너무너무 약하다 약하다 다시한번 함성 박수 가자 가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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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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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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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을 지켜보며 내 맘에 신나게 다가가 이곳은 이곳은 이곳을 지켜보며 이곳은 이곳은 이곳을 지켜보며 이곳은 이곳을 지켜보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